안녕하세요 당뇨인의 건강한 식습관을 고민하는 한의사 김지연입니다. 여러분 저당밥솥, 저당생활에서의 저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정확히 당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 당뇨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당을 줄여 저당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칫 헷갈리기 쉬운 당질과 당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연료로 쓰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지요. 이 중 탄수화물을 다른 말로 당질이라고 부릅니다. 즉 당질과 탄수화물은 같은 말이에요. 반면 당류란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당당류와 이당류의 합이며 물에 녹아서 단맛이 나는 것입니다. 당류는 빠르게 체내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는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즉 설탕과 같은 단맛을 내는 것이 곧 당류이고 당류는 지방간, 당뇨, 고혈압, 비만을 일으킵니다. 우리 당류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당류입니다. 이때 당류에는 단당류와 이당류가 있습니다. 단당류는 당분자가 1개인 것으로 소화 흡수가 빨라요. 예를 들면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이 당류는 당분자가 2개인 것으로 단당류에 비하면 소화 흡수가 약간 느릴 수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예를 들어 백설탕이 있는데 이는 포도당과 가당이 결합한 것으로 스크로스라고 불립니다. 또 갈락토스와 포도당이 결합한 우유 속에 유당이 있고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말토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더 나쁜 것은 포도당과 말토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들에 비해 조금 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나 합성을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지요. 또 단당류인 과당은 혈당이나 인슐린에는 영향을 적게 주지만 지방산 합성을 촉진시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당류를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류인은 당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류, 예를 들어 백설탕을 먹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백설탕은 위에서 흡수돼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때 혈관 속에 있는 당류를 혈관에서 세포 속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여 혈관 속에 당류가 너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당류가 10개라면 당류를 운반하는 자동차인 인슐린도 10대면 될 텐데 갑자기 당류가 200개로 늘어나면 인슐린도 200대가 필요하겠지요. 문제는 인슐린이 이렇게 많아질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당류를 1개 옮길 때 자동차가 1대면 되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일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의 수가 증가하여 도로가 꽉 막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당류를 옮기는데 더 많은 자동차, 즉 인슐린이 필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인슐린이 당류를 세포로 넣어주면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지만 지방으로 합성되어 체내에 축적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 곡류, 생선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당류 함량 표시를 확인해 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로 단순 당의 함량이 높은 설탕, 꿀, 사탕, 초콜릿 등의 섭취를 피하고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복합당지를 먹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목이 마를 때 당 함유량이 높은 단맛 음료보다는 생수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커피나 음료 등을 주문할 때 시럽이나 설탕을 빼달라고 하거나 당이 적게 함유된 음료를 고르세요. 오늘은 당뇨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저당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더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뇨 편지 모두 받아보셨나요? 여러분에게 2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배달되는 당뇨 편지는 당뇨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꽉꽉 채워진 편지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당뇨 편지를 통해 당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당뇨 정보를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아직도 당뇨 편지를 받아본 적 없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세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